아플과를 위해서 진짜 대표님이 얼마나 그런! 맞죠? 대단하신 것 같다 진짜. 저 눈밖에 모르거든요. 쭈쭈쭈! 어서오세요. 아 유영이 안녕. 소망 언니 안녕. 네 여러분 드디어 본사회였습니다. 제가 본사회 왜 왔게요. 왜 왔게요. 드디어 여러분들 때가 됐습니다. 제가 본사회 왜 왔겠습니까? 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영종이네. 아이고 왜 그래요. 여러분 축하드려요. 때가 됐습니다. 혼나러 왔다고? 아 제가 왜. 안녕하세요. 왜.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여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더 동안이 되신 것 같아요. 아유. 이렇게 또 멘트도. 농담이에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근데. 아 그래요? 한번 이렇게 붙여도 되나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 여기 있는 책은 다 읽으신. 아 여기 밑에 있는 건 대부분 읽었고. 여기 밑에 있는 건 아직 못 읽은 거예요. 아 여기 밑에는 대부분 읽어줬어요. 책 빌려 갈래요? 아 아 지금 책을 안 읽어요. 아. 우리 대표님도 아프리카 사랑. 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약세 아재. 약세 아재. 약국 하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방송하고 같이 보았더라고. 마스크 이렇게. 어 마스크. 그리고 이제. 컨셉이 아니고 항상 모니터링 하시고. 존경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아 아 아. 근데 선배는 맞아요. 이번에 그 뭐지. 구독 티콘 이런 거 많이 많이 샀잖아요. 아이템 그 스티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좋지. 네. 그래서 그런 미술 쪽에 계속 확장해 가서. DJ들. 네. 그 소재로 한 상품들이 만들어져서. 아 오 오. 이게 이제 시제품으로 만든 건데. 만사. 어떤 놈이야. 만사의 천혜. 아니야. 이제 팬들 중에서 만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어 맞아 맞아. 그래서 만든 사람한테도 수입이 가고. 네. 모델이든 비즈니한테도 가고 이렇게 해서 배분이 가능해요. 너무 예쁘다. 박가린도 만들어줄게요. 아 정말요? 오늘 우리 열심히 살아볼게요. 박가린 모델로 캐릭터로 하면 제일 많이 살자 것 같은데. 아 무슨 소리세요. 제가 제 돈을 다 살게요 여러분. 네. 네. 카페인 없는 에너지 드림크. 정관장에서 새로 나온 테이크 파이브. 이게 표식이 있나요? 아 공부. 아니 우리 인제 공부. 어. 아. 아이고. 내 저 또 동생이... 아 가을님이 매니저로 오셨네. 가을님 하이. 아아아. 가을님 아시나요? 아니요. 같이 봤어요. 가을하고 겨울하고 계속 헷갈렸는데. 아 헷갈린다고요? 응. 가을인가 겨울인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없어 없어 없어. 어 다행이다. 너무 이뻐하죠. 아우 또 대표님 뭐. 이거 정관장에서 새로 나온 테이크 파이브. 베스트 bj는 방송을 잘하고 병력이 되고 해서 명예이자 회사에 혜택을 주고 배비를 하는 거잖아요. 파트너 BJ는 개인과 회사의 1대1 전속 계약이에요. 거기에 무슨 자격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그런 거예요. 모든 계약 조건은 1대1로 다 비밀이고 다 달라. 별풍선 수수료 다루고 기본 월급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다 달라요. 대표님이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 정책에 대해서는 하지만 누구를 하는 게 맞냐 이런 건 내가 안 하죠. 원래 관여하면 안 되지. 공정하게. 근데 아까리는 왜 파트가 아니지? 하울님 검은색 하트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개. 나 있다. 새로워. 근데 그런 거 없습니까? 10년 차가 넘고 11년 차가 넘으면 뭔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도 공로상이라던가. 맞아 맞아 맞아. 올해 말에 BJ 대상 시상식 할 때 10년 이상 된 BJ들한테 아프리카 금, 금때리. 얼마나? 10개는 3만원이네. 요새 금방 걸려 30만원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저도 받겠네요. 그렇지. 근데. 팔아도 되나요? 팔으면 안 되지. 끼가 막히네예. 아니 10년 이상 된 BJ 분들 몇 명. 많지 않아. 왜냐면 가출했다 갔다 오는 참. 아프리카. 가출. 가출. 가출을 했으면 둘 다 같이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잠시 생활을 가했을 때도 모바일로 아프리카를 했었거든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진짜 대표님이 얼마나. 그런. 맞죠? 대단하신 거 같아 진짜. 저 저 밖에 모르거든요. 아 이거세요. 사진 찍어요. 준비 없어요. 준비 없어요. 대표님 머리가 안 감으신 거예요. 아 안 감은 게 아니고. 아니요. 내가 방꼽슬이야. 근데 아까 점심에 나갔다 오면서 바람이 날려가지고. 아 예. 저도 왜 안 그러셨나요?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진짜. 책 주고 진짜 많아. 왜. 추천해 주신 책. 책? 있으신가요? 추천해 줄까? 저는 앨범 리더십. 아 리더십? 그런 책 없는데. 아아. 리더십. 리더십. 남필아. 예. 선물은 챙겨주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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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